드디어 1년 2개월만의 금방 괜찮아요? 너무 힘들어요 아까 내 케이크 어젯밤에도 떨려서 진짜 잠 못 들었어요 오랜만에 여자, 여자 진짜 잠 못 들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아깝다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완전히 떨렸어요 완전히 떨렸어요 그냥 다다다다 내 모든 걸 좋아해줬으면 난 좋겠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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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 난 내 안에만 있던 나만의 secret boy your name 보다 멋진걸 내 방침대보다 편한걸 너와 단둘이 lovely day 그래 지금처럼만 해줘 예뻐해줘 나만 생각해줘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오늘 저 에이핑크 왔어요 1년 2개월 만에 첫번째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3분들께 진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힘차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희들 무대를 첫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사랑해요 안녕